21번 땅 다시 들으십시오. 땅 22번 고개 다시 들으십시오. 고개 23번 동굴 다시 들으십시오. 동굴 24번 고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치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약입니다. 2번 연고입니다. 3번 붕대입니다. 4번 반창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약입니다. 2번 연고입니다. 3번 붕대입니다. 4번 반창고입니다. 반창고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병원입니다. 1번 병원입니다. 2번 약국입니다. 3번 약사입니다. 4번 우체국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병원입니다. 2번 약국입니다. 3번 약사입니다. 4번 우체국입니다. 27번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4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대 있습니다. 2 여섯 대 있습니다. 3 다섯 채 있습니다. 4 여섯 대 있습니다. 여섯 채 있습니다. 4 5 다시 들으십시오. 얼마나 있습니까? 1 다섯 대 있습니다. 다섯 대 있습니다. 5 6 여섯 대 있습니다. 3 여섯 대 있습니다. 다섯 채 있습니다. 사 여섯 채 있습니다. 29번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고양이가 어디에 있어요? 1번 탁자 위에 있어요. 2번 탁자 왼쪽에 있어요. 3번 탁자 아래에 있어요. 4번 탁자 오른쪽에 있어요. 30번 약을 드시는군요. 어디 아프세요? 1번 배가 고파요. 2번 약을 샀어요. 3번 두통이 있어서요. 4번 요즘 아주 바빠요. 다시 들으십시오. 약을 드시는군요. 약을 드시는군요. 어디 아프세요? 1번 배가 고파요. 2번 약을 샀어요. 3번 두통이 있어서요. 4번 요즘 아주 바빠요. 3번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해요? 1번 한국 문화를 배우고 말고요. 2번 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요. 3번 문화 체험 참가를 신청하면 돼요. 4번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 요리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해요? 1번 한국 문화를 배우고 말고요. 2번 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요. 3번 문화 체험 참가를 신청하면 돼요. 4번 태권도도 배우고 한국 요리도 해요. 32번 이번 회식에는 어디로 갈까요? 1번 고깃집에 갔어요. 2번 회식 자리가 불편해요. 3번 저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4번 회식에 가면 재미있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회식에는 어디로 갈까요? 1번 고깃집에 갔어요. 2번 회식 자리가 불편해요. 3번 저는 어디든지 괜찮아요. 4번 회식에 가면 재미있을 거예요. 33번 통로에 물건을 두면 위험하니까 창고에 정리해 두세요. 1번 네, 청소할게요. 2번 네, 내일 버릴게요. 3번 네, 내일 버릴게요. 네, 지금 치울게요. 4번 네, 창고에 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통로에 물건을 두면 위험하니까 창고에 정리해 두세요. 34번 34번 철사를 잘라야 하는데 팬츠가 어디에 있지? 1번 기숙사에 살아요. 2번 공고함에 있어요. 3번 공장에서 만들어요. 4번 작업장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철사를 잘라야 하는데 팬츠가 어디에 있지? 1번 기숙사에 살아요. 2번 공고함에 있어요. 3번 공장에서 만들어요. 4번 작업장에서 일해요. 35번 거기 미래가구 공장이지요? 1번 여보세요. 2번 안녕하세요. 3번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4번 전화 고장 안 났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미래가구 공장이지요? 1번 여보세요. 2번 안녕하세요. 3번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4번 전화 고장 안 났습니다. 36번 36번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몇 시에 일어납니까? 6시에 일어납니다. 37번 이 지갑은 59,000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지갑은 59,000원입니다. 다음 주에 외국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와요. 와, 정말요? 그럼 그 친구와 여행 가나요? 네. 서울을 먼저 구경하고 경주에 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 주에 외국에서 친구가 한국으로 와요. 와, 정말요? 그럼 그 친구와 여행 가나요? 네. 서울을 먼저 구경하고 경주에 갈 거예요. 오늘 부산 가는 기차표가 남았나요? 잠시만요. 네. 남아 있어요. 몇 시에 출발하시는데요? 그냥 오늘 출발하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두 명이 같이 앉아서 갈 수 있는 자리로 주세요. 두 분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저녁 7시, 8시 반, 10시 기차에 있네요. 몇 시로 하시겠어요? 그럼 8시 반 기차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디로 가세요? 오늘 부산 가는 기차표가 남았나요? 잠시만요. 네. 남아 있어요. 몇 시에 출발하시는데요? 그냥 오늘 출발하는 거 아무거나 괜찮아요. 두 명이 같이 앉아서 갈 수 있는 자리로 주세요. 두 분이 같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저녁 7시, 8시 반, 10시 기차에 있네요. 몇 시로 하시겠어요? 그럼 8시 반 기차로 주세요. 40번 진수 씨,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백화점이 문 닫기 전에 가야 해서요. 뭘 사려고 하는데요? 내일 회사 면접이 있는데 집에 있는 구두가 다 낡아서 신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 사려고 해요. 빨리 가봐야겠네요. 같이 가서 골라줄까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남자 구두는 잘 고르거든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주세요. 고마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진수 씨,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세요? 백화점이 문 닫기 전에 가야 해서요. 뭘 사려고 하는데요? 내일 회사 면접이 있는데 집에 있는 구두가 다 낡아서 신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 사려고 해요. 빨리 가봐야겠네요. 같이 가서 골라줄까요? 제가 바른 건 몰라도 남자 구두는 잘 고르거든요. 그래요? 그럼 같이 가주세요.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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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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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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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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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